나팔스 목사의 영적 현상풀이 끝도 없이 생각이 밀려온다면 이 글은 천안하늘소망기 홈페이지 나팔스.com에서 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생각이 밀려온다면 그로 인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면 뇌를 지배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역자를 찾아가 뇌의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 악령들은 영혼들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뇌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직통으로 연결된 지체이기에 마음도 또한 힘들어집니다. 오늘의 일은 성령입니다. 오늘의 마음도 등장해 주시기 바랍다. 사실 하나의 전자의 원숫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작의 소중력이 있으면서 상ert을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